국제 자연 사진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을 남극 주변에서 발견했다며 화면을 공개했습니다. 사진작가 롭 스위스테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. 바다 위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빙산인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꼭대기의 아주 일부분으로 실제 이 빙산은 최대 높이가 400m에 달한다고 작가는 말했습니다. 길이는 약 74km, 총 넓이는 400제곱킬로미터인데 미국 뉴욕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. 이 거대 빙산은 남극 서쪽 부근 필치너 빙붕에 고정돼 있다가 2020년부터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